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수수한 모습의 성량값 같은 아파트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최근 지어진 임대주택들은 개성을 한껏 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색과 연두색을 입히고 건물 한쪽 벽을 휘게 해 동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고급 빌라처럼 보이지만 올해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입니다. 근처에 다른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주민들의 공동 부엌이 볕이 잘 드는 위치에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세대가 입주할 이 임대아파트는 개성적인 외관은 물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답게 44제곱미터 실내에 아이들을 위한 오밀조밀한 공간도 있습니다. 한 달 최저 16만 원을 내면 집 걱정 없이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느낌인데 싼 가격에 이만큼이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제가 내는 돈이 좀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요. 디자인과 기능을 발전시킨 이런 신형 임대주택은 건축대전에서 최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택을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앞으로 3년 안에 만 세대 넘는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과거 부정적 시각 대신 임대주택이 도시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 복원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SBS 이강희입니다.